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연속기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경기연구원은 연천군의 인구 소멸 위험에 대응하려면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군 관련 사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도 국가산업단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특별자치소 설치도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주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인구 소멸 위험 대응 연천군 발전 전략 연구입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천군은 대도시권 교회 지역으로 주둔군의 인적 자원과 임진강, DMZ 등 환경요건 그리고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 인구 증가를 이끌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연천군 인구 소멸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 3040 젊은 세대를 위한 신 비즈니스 창출과 주둔하고 있는 군을 활용한 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탄강 등 세계지질공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개발 활성화입니다. 접경 지역으로 군부대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 군사 지원업체 창업과 군납 비즈니스 발굴 등 군 관련 신사업을 발굴하자는 겁니다. 특히 DMZ와 세계지질공원 등 연천군이 갖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안보 관광과 청년 지역 사립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한철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됐을 때 인구가 유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의 경우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택지 개발도 없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한철 단장은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제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연천군의 자연 환경을 앞세워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단독 택지 개발이라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을 군이 정말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스스로 자족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 성장, 균형발전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지방시대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또는 정치권이 정말 지역이 스스로 발전계획권을 가지고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제대로 펼쳐줬으면 좋겠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겪으며 낙후되고 있는 연천군.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